주식회사 동양유지 김연석 이사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동양유지 김연석 이사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동양유지는 1986년부터 캐스터 오일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왔으며 최고의 제품을 바탕으로 국내 관련 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 캐스터 오일 유도체류 국산화, 2010년 반도체 세정재류, 2011년 실리콘 오일 유도체류, 올레인산 유도체류의 제품 생산에 성공하여 제품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술, 인류사랑,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이 요구해 적극 부흥기 위해 고객중심의 토탈서비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토탈서비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